감독님의 스매싱을 제가 한 번 에? 진짜? 우리 현 감독님 제가 잡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. 라켓에 맞춘다고 제 스매싱을 스매싱을 받으세요. 냇대요. 냇대요. 아, 이걸로 너무 있네. 아, 오케이. ranking. 치키네. 오. 치키네. 오. 아, 택구 제가 좀 좁네. 오케이. 오. 오케이, 감 잡았습니다. 아, 감 잡았어. 오, 야. 뭐 좀 치는데. 뭐 좀 치는데. 오. 아, 냈지. 아, 나.. 아 됐지! 됐지. 지금 감독님이 2대0을 앞서고 있어요 제가. 아 그렇습니까? 우리 상담사 분위기 왜 이러지? 저는 이기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. 안돼! 0중입니다. 100점이에요 100점. 화산을 맞을 것 같은데. 우리 아빠. 아니요 아직 한쪽이 남았습니다. 한쪽이 남았어요? 아직 신에게는 한쪽 가슴이 남았습니다. 얼굴 한 대 맞춰. 얼굴 한 대 맞춰. 얼굴 한 대 맞춰. 아니 왜 안 끝내요? 아니 감독님 왜 안 끝내요? 진짜. 왜 안 끝내요? 진짜. 아직 저에게는 한쪽 겨드랑이가 남았습니다. 저에게는 아직 한쪽 겨드랑이가 남았습니다. 이렇게 탁구 치기는 처음인데 재밌었습니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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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